짜잔! 짜잔! 어때? 맛있지? 짜잔! 잘해다! 조금만 먹어, 조금만! 맛있어! 아, 배고파! 우리 짜장면 시켜볼까? 좋아! 그럼 난 짜장면 곱데기 곱데기! 얼굴은 예쁜데 참 많이 먹어요 곱데기 곱데기! 알았어, 시켜줄게 야, 짜장면 비싸 비싸! 끊어 끊어! 내가 그럴 줄 알고 짜장면 가져왔어! 야, 빨리 끓여! 빨리 빨리! 좋아, 좋아, 좋아! 잠깐! 이거 짜장면 하나야? 야, 우리 태병이들 어떻게 라면이 하나냐? 떡볶이들 어떻게 하나 먹냐? 아, 니네들 라면 먹으려면 조용해, 조용해! 자, 가스렌즈 위에 렌비에 올려놓고 짜잔! 완성! 맛있겠다! 빨리 먹어주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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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잠깐! 우리 순서 정해서 하나씩 먹어보자! 좋아!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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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내가 1등! 요리야! 마슈! 가위, 가위, 포! 내가 2등! 물론 내가 3등! 내가 1등이니까 먹을게! 조금만 먹어, 조금만! 난 자. 요리야 geh 맛있지? 난 자! 그럼 이제 내 차례야? 아니! 내 차례! 내 차례다! 요요요, 조금만 먹어, 조금만! 내 차례다! bunu 나는 아니! 야, 요요!! 내꺼는 내꺼? 야타! 친구들! 없잖아 이제! 이거 뭐야? 너네들! 너네들 진짜 나빠 나빠! 오 마슈 삼촌 진짜 하났나? 그치 요리오일로 대단하다 대단해 오 삼촌 어떻게 기분 풀어주지? 아 그래! 자기들끼리 다 먹고 나빠 나빠 배고파 누구야? 누구세요? 어? 어? 친구들! 포로로 자장면 잖아! 우와! 산타! 산타! 산타 온 거 같아! 우와! 고맙습니다! 오 내 자장면 다 됐어 다 됐어 아! 이제 진짜 먹어볼게! 우와! 배고파 배고파!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 꿀 꿀! 우리 친구들 이거 왜 좋아할지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딜리셔스 딜리셔스 마슈 짜장면 혼자 먹네? 어디서 왔어 어디서 어디서? 몰라! 안 죽으니까 뺏어 먹지마! 삼촌 같이 먹어야 맛있지! 우와! 하훈아! 그거 너가 나한테 핫솔이냐? 어? 어? 내가 혼자 다 먹어버릴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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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자장면! 요요! 너 진짜! 진짜! 나빠! 나빠! 미안해! 너무 대러워봐! 2개 세계를 많고 왔어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조금은 3개를 갖고 왔더라! 우와! 같이 먹는거야? 응! 우와! 좋아! 우와! 같이 맛있게 먹자! 이는 저리 갈게요 우와! 완전 최고 최고! 와 진짜 맛있다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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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alright 짜장마셔 né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꿀 x5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과 함께 뽀로로 찐떡 맛있게 먹어봐요~~ 우리 밤에 볼까? 안녕~~~ 얘들아 나 수영 생겼어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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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